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뭐가? 재혁 씨랑 단둘이 이렇게 이런 시간 보내는 거 그런데?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겨우 나쁘지 않은 정도다 좀 더 분발해야겠는데 대체 바람 왜 피는 거야?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바람 피는 남자와 그걸 들키는 남자 본능을 못 이기거든 본능은 남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과본에 태호 같은 놈한테 선호 씨는 알고 있었지 내가 선호 씨 좋아하는 거 대충은